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청자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바로 이 벤스 10월 프로모션 벤스 또 핫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벤스 프로모션을 모아 모아서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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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실상 벤스 10월 프로모션은 깎고 깎고 할 차가 없습니다. AMG 라인만이 남아있고 22년식 모델로 지금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벤스 구매를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허프로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런 영상은 어디가서 돈 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허프로의 27년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팔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이 벤스가 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꼼수를 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이 마진을 가져가면서 이제 영업사원을 줄이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인을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가서 견적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할인율이 지금 허프로가 알려드리는 할인율이 3분의 2토막도 안됩니다. 이거 진짜 벤스 불매운동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벤스 딜러들이 이 방패 마기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고생들 딜러들이 이뤄놓은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꼼수를 펴가지고 어떻게든 더 이익을 챙기겠다고 벤스 코리아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에서 차 팔려면. 지금 벤스 코리아가 이렇게 꼼수를 필 것이 아니라 지금 AS 센터에 밀려있는 차들이 산가미처럼 밀려 있습니다. 그 차나 빨리 AS 처리하지. 이런 꼼수 필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에 먼저 가서 온라인 판매하세요. 왜 독일은 안하고 유독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호거입니까. 대한민국을 먼저 왜 시범타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할인을 더 줄이겠다 이런 꼼수입니다 꼼수. 과연 이 온라인 판매가 성공이 될까요. 허프로가 장담하간데 무조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폭스바겐 아우디도 다 실패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이 성공을 했던 이유는 테슬라 판매량이 많지 않고 테슬라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테슬라 Y 이번에 누수사건 보셨죠. 빌러들이 없으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수천만원 억대차를 산 소비자한테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토부도 이런 거는 테슬라 판매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허프로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미국 같았으면요. 난리랍니다. 난리나. 이번에 제네시스 아시죠. 제네시스도 지금 수저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온라인 견적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랜덤으로 어디로 적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업사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영업사원입니다. 그 영업사원이고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허프로한테 견적 요청 주시면 허프로가 온라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허프로한테 견적 요청하십시오. 자 이 세 번째 뉴스입니다. A클라스, E클라스, S클라스 22마이 가격 허프로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자 사전 계약이 들어갔죠. EQS는 벌써 이 1,300대가 지금 사전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2년 CLS 300D AMG 라인입니다. 그리고 22마이 E클라스하고 S클라스하고 그 다음에 C클라스 이렇게 지금 사전 계약이 됩니다. 프로가 이 벤스 10월 프로모션을 지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표를 보여드리는데 좀 자괴감이 느낍니다. 자괴감이. 이거 좀 알려드려야 돼. 이거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차가 없는데 이게 무슨 볼 필요가 있습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출고 기준이에요. 지금 차가 없어 출고를 못하는데 이거 알려줘봐야 다음 달 가면 또 벤스가 또 어떤 꼼수를 필지 모르는데 뭐 할인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알려줘봐야 뭐하나 이런 자괴감이 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뭐 읽어드리기도 싫습니다. 자 지금 구형 모델인데 이 구형 모델은 사실상 차가 없습니다. 22마이가 나왔습니다. 자 22년 시기 나왔습니다. 21년 시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 자 보시면 22년 시기 가격 쭉 나가죠. 프로모션은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았고 옵션 사항은 추후 허포가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벤스 A 클라스 21년 시기하고 22년 시기하고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클라스 보시면 220, 160 300만 원 250, 280, 220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말고 벤스 코리아는 뭐 해야 되냐면 AS 센터에 그 차 많은 거 수리할 차가 많아갖고 대차해줄 차도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결하고 이 가격을 인상을 해야지 진짜 정신 차리려면 뭐 어렵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좀 팔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AS 걸린 거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랄 연병을 떨여가지고 빨리 AS 받으십시오. 자 CLA입니다. CLA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차가 없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GLA입니다. GLA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GLB, GLB도 차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C클래스도 거의 차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우리 E클래스 보겠습니다. 자 E클래스 보겠습니다. E클래스도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E350 AMG 라인 뭐 조금 들어올 물량 외에는 거의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고 지금 22년씩 22만이죠. 지금 가격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모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E클래스 22년 시카고의 가격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방가르드 같은 게 280만원, 140만원, 330만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4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제가 봐서는 뭐 개소세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그냐면 빠른 정보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가격을 자꾸 올리는 것이 과연 좋다고 허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옵션을 빼는 와중에 에이스도 잘 안 해주면서 말이야 이런 것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벤스는 이 브랜드 가치 한국사람이 벤스를 많이 팔아주니까 이 폭리에요. 폭리 이 클래스가 뭐 이제 1억대가 넘어가고 9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C클래스가 뭐 한 6,500에서 7천만원대를 한 대니까 이제 곧 C클래스도 뭐 한 8천만원 이 클래스가 뭐 1억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클래스 이번에 주요 이제 변경사항입니다. 2,500 여기 보시면 추가 이제 옵션이 된 거고요. 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삭제되는 부분 보시면 앞좌선의 열선 시트계 삭제가 아닙니다. 옆에 이 알 보시면 열선입니까 통풍 시트가 이 추가가 된 겁니다. 더 좋아졌어요. 후방 카메라 주차 패키지인데 어라운드 위로 완전히 바뀌어서 더 좋아졌습니다. 옵션이 더 좋아졌어요. 옵션이 좋아졌어도 많이 파니까 가격을 내려줘야죠. 자 그리고 250 익스크루시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핸즈 프리 억세스 요건 뭐 거깍하게 필요 없습니다. 360도로 카메라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20도 보면 이제 붐베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좀 더 좋아졌습니다. 옵션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제가 이 검토한 결과는 전부 다 차가 좋아졌습니다. 옵션이 22마일가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22마일을 계약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2350 2400 자 그리고 AMG인데 요것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옵션들이 삭제된 것도 있지만 거의 옵션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옵션이 또 변경이 되는지 S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 그래야 이 벤스 구매에 있어서 만큼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S 클라스입니다. S 클라스도 이번에 이제 22년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22년식이 들어왔는데 S 350 디아고 S 400D 포메틱 AMG 이 두 모델이 들어왔지요.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보시면 400D도 140만원 정도 올랐고 그리고 S 450 포메틱 롱바디 모델이 1억 72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옵션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요거에 대해 상세한 옵션을 아시고 싶으시면 위추천영상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위추천영상을 보시면 되고 자 500S도 240만원이 올랐고 580이 많이 올랐습니다. 1340만원이 올랐고 이 마이바워가 1240만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떤 옵션들이 변경이 됐는지 제가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S 350D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서 앞에 이렇게 줄 들어가는 거 있죠. 요게 지금 빠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물량을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진 물량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달려서 들어온 이런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꼭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 다음 물량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S400D도 보시면 지금 이제 휠이 RGI에서 RRG로 조금 모양이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게 삭제가 돼요. 요것도 역시 삭제가 된 게 있고 붙어서 들어온 게 있고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1호차 S400D 출고했고 350D도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카카오토 디테일샵 아시죠? 유리바 코팅하는데 도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릅니다. 귀한 차는 허프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350D하고 400D 22년씩 리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귀한 차 소량 갖고 있어요. 초국소량 단 니스로 하셔야 됩니다. 초국소량이에요. 하시면 제가 로켓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발주분입니다. 자 그리고 450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야 되고 S500S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리어 액셀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 있죠. 조향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 옵션을 보시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뒤에 TV가 빠진 거예요. 이거 참 아쉬워요. 뒤에 뒷자리 TV가 근데 요게 왜 그냥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뒷자리 TV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 다음 물량을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베기스가 뒷자리에 회장님이 타시면 TV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물량을 기다리셔야 되고 또 물량이 막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허프로한테 항상 견적 요청을 하시면 요런 부분은 허프로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상당히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580입니다. 580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강현실로 더 커졌어요. 저도 S 클라스를 갖고 있는데 증강현실 보니까 아유 뭐 눈이 사팔대더라고요. 요기 보시면 1300 정도가 올랐지요. 근데 보시면 증강현실하고 뒷자석에 리어 엑셀 그리고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삭제 옵션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클라스가 S580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바우 S580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역시 증강현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 옵션이 많이 생기면서 차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S680이 나왔습니다. 680이 이 3억 6천 7백만원인데 요거는 이제 사전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요 S 클라스 같은 경우는 시크리탈입니다. 이거는 할인을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차를 빨리 달라고 하세요. 저는요 S 클라스 차 빨리 달라고 그러면서 할인 얼마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차 사실 자격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벤스 CLS입니다. CLS 자 CLS 300D AMG 라인 지금 22마이 사전계약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스 이제 SUV로 넘어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플랜 리스 같은 경우는요. 차를 좀 빨리 드려요. 왜 그러냐면 선발주를 해놓기 때문입니다. 할부 같은 경우는 홍길동으로 하면 홍길동으로 차가 나가야 됩니다. 순번을 기다리셔야 되죠. 하지만 리스나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계약을 넣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나 장기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귀한 차 허프로한테 부탁하시면 로켓 출고 가능합니다. 자 벤스 먼저 보겠습니다. A 세단입니다. 49만 2천 몇 대 있습니다. 이 클라스도 몇 대 있습니다. 초국소량 그리고 22마이 S350D하고 S400D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1차 2차 3차 분이 초국소량이 있으니까 요거는 빨리 신청해 주시고 먼저 승인부터 뜹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만약에 했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승인부터 뜬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쭉 보세요. 그리고 X5 이런 거 제가 즉시 출고됩니다. X5, 6는요. 7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나가고 있습니다. 포르쉐 포르쉐는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랜드로바하고 렉서스, 도요도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차량 그리고 국산차 장기네트 지금 39개 차종 나가고 있습니다. 국산차 투싼 산타페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벤스 GLE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시크리타린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GLE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프로모션 올려놔야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걸리는데 출고 기준입니다. 출고 기준 올려놔야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고할 때 제가 뭐 다른 딜러사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받는다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LC입니다. GLC도 뭐 거의 차가 없습니다. 차가 거의 없어요. 리스로 하시면 초국수량이 있는데 할부로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 부분 조금만 시간 여유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견적 요청하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GLS 같은 경우도 리스로 하시면 제가 요건 조금 로켓 출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G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막차입니다. GT가 이제 신형이 나오죠. 신형이 나오는데 뭐 별로 바뀐게 별로 없더라구요. 이 G바겐 같은 경우도 이 400D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EQA는 뭐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 진짜 뭐 한 1년 2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EQC 같은 경우는 21마이가 좀 들어오는데 천만원 정도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예약자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없으니까 EQC 그러니까 EQAC 그리고 EQS는 무조건 계약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가 아주 면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카카오토 직원이나 팀장들이 불친절하거나 이 뻥튀기 견적을 준다면 허프로한테 고발 조치하시면 허프로 전화번호 나갑니다. 바로 그 즉시에서 인센티브 삭감 및 바로 사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 뉴스앤커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